슬래시 사진 제공 등호 mbc의 배우 유혜진이 mbc 라디오 수도권 91.9 메이거어츠 애폐명화음악 한혜리입니다의 스페셜 DJ로 나선다. 24일 오후 mbc에 따르면 이날 방송될 애폐명화음악 한혜리입니다. 이하 애폐명화음악의 유혜진이 스페셜 DJ를 맡아 청취자들과 만난다. 25. 감기몸살로 자리를 비운 한혜리를 대신해 동료 배우들이 지원사격에 나선 가운데 영화 완벽한 타인 개봉을 앞둔 유혜진이 일일 DJ를 맡게 됐다. 26. 이날 방송에는 완벽한 타인에서 유혜진과 부부 역할로 호흡하는 염정아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두 사람의 라디오 동반 출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27. 두 배우는 완벽한 타인에 이어 라디오에서까지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며 부부 역할로 한 번 더 만나고 싶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27. 한편 이날의 폐명화음악는 매일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시간 동안 방송된다. 28. 한편 이날의 폐명화음악은 매일 오후 9시까지 1시간 동안 방송된다.